14대 10으로 오르렴 뭐 지금은 세터가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세터가 서방에서 수업 저희 연맹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연맹 직원이 인터뷰실로 기회를 내주는 건데요 하승우 선수가 나오고 김도가 선수가 들어와서 전유가 보강이 됐고요 하승우가 들어가서 몇 개의 투수했던 것이 괜찮았어요 그렇네요 그게 좋아요 네 투수함에 승리라고 하는 거죠 하승우가 전유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 출연을 올라오고 흘러가 돼요 따로 난상이에요 하승우가 정말 좋아하는 벌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흘러가 자, 다시 한번 둘의 승관, 박수영, 공감, 박수영 총 공격수와 호흡은 단단을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한 팀의 선을 공격수와 호흡이 공격수와 호흡이 있는 선을 통해 그래서 한번 에이스로 이달에 20이 넘정차장을 해주셨어요 좋다 근데 저희도 많이 오는데 소움받으니 아주 면접이 됐죠 이 세대의 일성위표를 갖고 있는 이 세대의 일성위표를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세대의 시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